짠 짠 저 머리 잘랐어요 단발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해서 제가 고데기도 잘 못할 지경이었고 음 감당이 되게 안되더라구요 빗질도 잘 안되고 그래서 과감하게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A라인 커트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이 앞쪽은 좀 길고 뒤로 갈수록 좀 짧은 어떤가요? 아 염색은 음 뭐라 뭐라고 하셨지 이게 이게 또 염색이 이름이 있는게 아니고 제가 탈색이랑 염색을 되게 작게 하다보니까 어 제가 딱히 무슨 염색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랑 비슷한 컬러가 안나오실 수도 있어요 어 모카브라운 모카브라운에서 제일 짙은 색으로 한 것 같아요 아 신나 속이 다 시원해요 원래는 아주 짙은 거의 그냥 블랙에 가까운 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머리 색깔 바꾸고 이것저것 하는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짙은 색을 하면은 다른색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짙은 브라운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구요 여기에 제가 햇빛이 들어와서 여기가 좀 노랗게 보이는데 원래는 요렇게 좀 짙은 거의 그냥 실내에서 보면은 블랙에 가까운 자연색 이렇게 저런 보일거에요 제가 핑크색 립스틱도 발라보고 오렌지 립스틱도 발라봤는데 핑크색 립스틱보다는 이런 오렌지 이런 오렌지 계열의 립스틱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맘에 듭니다 아 요즘에 피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맨날 생활이 그렇게 규칙적이지도 않고 요저거 되게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피부 관리도 못해주고 이게 뭐야 메이크업도 오늘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했다기보다 아이 메이크업을 오늘 되게 오늘 되게 오랜만에 했죠 소니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꾸 찍게 되네 제가 프로듀사 공효진 머리 사진을 들고 갔어요 좀 뒷북이긴 한데 그냥 요즘에 머리도 자르고 싶어졌었고 그리고 공효진 머리가 되게 매력적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들고 갔는데 이 머리가 얼굴을 조금 더 길어보이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저처럼 얼굴이 조금 동그라신 분들은 이런 머리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약간 동그란? 약간 동양적인 얼굴형이다 보니까 얼굴 길어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머리도 묶이기도 해서 불편하지 않고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리가 약간 질리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짧게 자를 것 같아요 이 둥 이 둥도 완전 단발로 예이 머리를 자른다는 건 아니 머리에다가 뭔가를 한다는 건 정말 여자의 기분전환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저의 기분전환 코스는 바로 피어싱이에요 제가 피어싱이 여기 이너컨치 하나랑 그리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은 제가 머리카락이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그 피어싱에 껴서 여기 아프더라구요 근데 이너컨치는 뚫은 날에도 헤드셋을 낄 정도로 안 아팠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은 이쪽을 귀를 넘기고 다니니까 이쪽에도 한두 개 정도 더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언제가 될지 그거 하러 갈 때도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답답할 때 아 잘랐다고 잘랐을 거야 뭐야 아니 아 잠깐만 조금조금씩 잘랐어요 아니요 없는데 뒤에 아 진짜 벌써 아 아 아... 머리를 잘랐어요. 어? 나 치웠지? 네? 나 치웠지? 네, 치웠어. 내 수셈이지? 이제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할 거예요. 이 지저분한 곳은 저희 작업실입니다. 이 배트의 공을 제가 숨겨보겠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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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제가 숨겼어요. 말 안 왔어. 어떻게 찼나 볼까? 무서워! 이 이불은 오늘 빨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그렇지! 오! 찾았어! 짠! 예에요! 자! 알겠습니다 평화로운 배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며칠 전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잘라버린 다영입니다 머리띠는 제가 이니니스프리의 무스 화산송이 무스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같이 딸려서 받은 건데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머리 길 때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머리가 짧다 보니까 이제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머리 자른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떨어졌어 빠릅니다 배트 선수 다리는 짧지만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귀엽죠? 목걸이 진짜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너무 귀여워서 사보고 싶었어요 배추 배추 배추의 장기를 보여줍시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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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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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 배트 죽었어 가려야지 뭐야? 빨리하라구? 뭐야 이거? 저는 지금 집에서 이런 패션으로 입습니다 앗 배토 이거 왜 안 가지고 놀아요? 또 같이 놀아줘요? 어우 아련해 그럼 같이 놀자 이렇게 같이 놀다가 저는 이 영상 편집을 바로 했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